안녕하세요 지앤옥입니다 드디어 FNC엔터테인먼트에서 글로벌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오디션은 이번이 처음인거죠?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각지에서 FNC엔터테인먼트에 글로벌 오디션을 기다려온 많은 분들이 위해서 드디어 2014년 2월 22일과 23일 상해에서 글로벌 오디션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참가신청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민영씨? 네 참가신청은 FNC오디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상황은 FNC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글로벌 오디션 배너를 클릭해주시거나 그리고 FNC오디션 공식 페이스북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끼와 열정이 가득한 많은 참가자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씨앤블루도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죠? 네 저희 씨앤블루가 2월에 새로운 앨범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씨앤블루의 새 앨범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씨앤블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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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